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8월 15일자 팔레용보 민사 무영고자의 사망과 자치단체의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년 2860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유족이고 피고는 양주시입니다. 파악이 완성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의 형인 망인은 정신지체자로서 피고 양주시대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년 12월경에 사망합니다. 양주경찰서는 망인의 사망사실 통보에 원고가 불응하고 시신에 대한 연고권자가 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처리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피고 양주시가 2012년 3월경에 망인을 무영고자로 처리해서 장례를 치른 후에 공소홀 묘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뒤늦게 2017년 7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났죠. 뒤에 망인의 시즌을 이장하려고 했는데 분묘의 정확한 위치를 피고 양주시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경에 피고 소속 공무원과 분묘 추정 장소를 방문했으나 분묘가 훼손되고 멸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엔 2020년 8월경에 피고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추정되는 분묘를 개장을 했는데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원고가 피고 양주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영고자의 분묘를 처리한 자체단체는 분묘를 설치한 후에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하는가? 이게 이 사건의 문제에 대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장사법, 장사법에는 무영고자의 경우에 시장 등이 일정기간 동안 매장, 화장, 봉안을 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등이 무영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기간 매장, 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자체단체가 무영고자 처리한다는 것은 연고자가 사망한 후에 무영고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시체 또는 유골 등을 인수해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유한 경우죠. 우리나라는 유골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후손들이 잘 모셔가지고 하는 어떤 전통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체단체가 무영고자의 시신을 처리를 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피조국 양주시는 연고자에게 유골 등을 인수하게 하도록 적절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구장사법에는 무영고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해서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거칠수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단체에서 연고자를 찾도록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넘겨주는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 등의 무영고자 사망에 대한 후속 조치는 사망한 무영고자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추후 연고자에 의해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체단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